자 여러분 요번 시간에는 그 44페이지인데 아까 뭐 그 45번 같은 문제 있죠? 45번 같은 문제는 일단 시험문제가 딱 한 번뿐이 안 나왔는데 제가 그 표현하는 것 중에 우리가 여러분 다른 뭐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 공식법은 시험문제에 매년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매년 나온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끔 가도 뭐 한 10년 만에 한번 나온 것도 있고 물론 5년 만에 나온 것도 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파트는 이 집원하고 지목하고 면접하고 이 경계는 이 네 가지는 거의 뭐에요? 시험문제에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문제가 뭐에요? 네 문제가 다 나올 수도 있고 얻을 때는 두 문제만 나올 수 있고 그거는 뭐에요? 그거는 무슨 족집게 전쟁이라도 절대 확신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뭐에요? 혹시라도 이런 문제는 한 번뿐이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뭐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 지적에서 만약에 뭐에요? 지적에서 거의 12문제 중에서 10문제 11문제를 안 맞으면 다른 데서는 여러분 이 등기법이라든가 이 등기법은 문제 자체가 어렵게 나오니까 짧은 시간에 공부해서 문제가 막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많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했지만 그 45문 같은 문제에서 그 유지를 이제 뭐에요? 유지를 유원지로 고쳐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목이 몰려있는 거 있죠? 우리가 이렇게 지목이 네 지목이 이렇게 뭐에요? 지목이 합병 했죠? 합병. 여러분 합병 하게 되면 합병에서 토지동사이죠? 합병에서는 장학도. 장학도 뭐에요? 장학도 철천제. 예 구유소 공채에요. 자 그 다음에 뭐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지목이 이렇게 모여있는 게 어디냐면 우리가 자 토지동 신청을 대의로 하는 게 있어요. 대의를 신청할 때. 이 대의를 신청할 때. 대의 신청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사업 뭐라고? 사업 시행자가 뭐에요?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 것은 이 사학도. 사학도 뭐에요? 사학도 철천제. 구유소 있죠? 구유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토지를 분할할 때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걸리게 하는 게 있죠? 무엇을? 건물을 뭐에요? 건물을 걸리게. 걸리게 뭐 할 때? 분할할 때. 건물을 분할 때. 우리가 판사가 도도하다 했죠? 판사가. 이게 공공사업이죠? 판사가 도도하다. 이 공공사업 할 때. 그때 뭐에요? 그때 공공사업. 사학도. 사학도 뭐에요? 철천제. 구유소. 구유소. 자 이런 식으로 뭐에요? 그리고 다음에 방금 여기 45번 문제처럼 45번처럼 이렇게 경계천 표시를 지사하게 설치하는 거 있죠? 그래요. 이런 문제가 이제 한 번 나왔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당하는 건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한 문제에요.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 사람이 장난을 쳐서 뭐에요? 여기 보면 다 뭐라고. 자 유자 있죠? 유자. 유자. 이 유가 뭐에요? 유가 유지인데 뭐라고? 이걸 유원지로 한 번 바꿨다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데 시험 문제가 나와서 혹시라도 뭐에요? 이 유지를 유원지로 혹시라도 이런 거 보고 어떤 또 출제하는 사람이 바꾸면 바꾸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니까 그거라도 잠시 한 번 참고로 보자. 그런 의미에요. 그런 의미니까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하여튼 제가 이 수업시간에 하면서 중요합니다. 수업시간 하면서 중요하다고 하는 건 그건 여러분들이 꼼꼼히 봐야 되요. 근데 이 지적은 왜 별표하라고 하지 않냐 하면은 나중에 등기법 할 때는 설명하면서 풀이야 풀이야 하면서 왜 등기법은 많이 풀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확실히 나올 것만 하니까 등기법은 이 별표하라고 하는 데는 꼭 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지적은 이건 꼼꼼하게 잘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생각하시고 일단 오늘 공부하는 이 지번하고 지목 있죠? 지목. 그 다음에 이 면적 있죠? 이 경계. 이 부분은 뭐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여러 번 풀어보셔서 봐주셔야 돼요. 다만 지목이에요. 다만 몇 번처럼 이렇게 이 44번이나 특히 45번 같은 문제는 자, 뭐만 한 번 확인해 보라는 얘기니까. 그 답만 1번 중에 이 유원지 있죠? 이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라는 것만 참고로 보라 그런 의미에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46페이지 보시면 자, 이게 중요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면적은 중요하니까. 특히 만약에 면적에서 만약에 무슨 시험문제가 나온다면 이 면적에서 시험문제가 나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면적 뭐라고? 면적측량. 이 면적측량 뭐에요? 면적측량 대상 뭐에요? 대상 아닌 게 이게 중요해요. 아닌 게 이게 시험문제 중요하다. 이게 이게 아닌 거. 아닌 거 뭐에요? 아닌 거 중요하다. 그러면 자, 면적측량 대상이 아닌 거 몇 가지만 일단 뭐에요? 기본적으로 측량하지 않는 거 이렇게 따져갖고 측량하지 않는 거 4가지 있죠? 이렇게 소재. 우리가 토지표의사항 중에 소재 뭐라고? 지번, 지목,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뭐에요? 경계좌표 있죠? 경계좌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측량은 이 토지가 생기면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는 거니까 이 6가지 표의사항 중에서 몇 가지, 이 3가지 빼고 여기다 뭐 하나 집어넣고, 합병이라고 하는 게 집어넣고, 소재변경, 지번변경, 지목병경, 합병했죠? 이것만 측량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에요? 면적측량하고 경계측량하고 좌표측량 하잖아요 지금. 근데 뭐 이 3가지 이 면적은 측량해야지만 이 대장에, 경계는 측량해야지만 이 도면에, 좌표는 측량해야지만 이 경계점 좌표도 높이 등록을 하니까 더 이제 뭐에요? 면적측량 대상이 아닌 건 지적측량 대상이 아닌 것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답은 똑같아 생각하고, 4가지만 확실히 외우자 뭐라고? 소재변경, 지번변경, 지목병경, 합병. 이것은 뭐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요? 46번 문제처럼 면적측량 하는 게 아닌 거 하게 되면 1번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 합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등록조난 분할 합병 있죠? 그래요. 합병 이거 빼고 나머지 다 측량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측량하는 건 외울 거 없어요. 측량 안 하는 것만 외우면 되니까. 안 하는 게 뭐라고? 소재변경, 지번변경, 지목병경, 합병 있죠? 그래요. 그 4가지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측량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모르면 무조건 측량하는 거야. 아는 거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만 하는 거야. 소재변경, 지번변경, 지목병경 뭐에요? 당연히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47번 마찬가지에요. 면조 측량하는 게 아닌 것 하게 되면 네 중에 하나 찾으라. 네 중에 하나가 3번에 지목병경 있죠? 그래요. 소재변경, 지번변경, 지목병경, 지목병경, 합병, 소재변경, 지번변경, 지목병경, 합병. 4가지만. 네 의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시험 문제 두 번째 나올 게 뭐냐면 그 면적의 단수 처리에요. 면적의 단수 처리에요. 그래서 축적이 500분의 1은 500분의 1로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꼭 뭐라고 나와요? 경계점 이렇게 뭐에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 수반지역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수반지역. 그렇지 않으면 뭐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적확정측량의 지역이다. 뭐라고? 지적확정측량. 이 지적확정측량 실시적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뭐에요? 이렇게 시험지 지문의 문장에 경계점 좌표등록부 수반지역이다. 지적확정측량 실시적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 축적이 얼마라는 얘기에요? 축적이 500분의 1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지역과 그 다음에 축적이 얼마? 600분의 1지역은? 자 땅값이 워낙 뭐하니까? 비싸니까 뭐에요? 최소 면적을 뭐로 하라는 얘기에요? 이거 0.1 저거 밑으로 해요.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축적이 얼마? 축적이 1000분의 1이라든가 축적이 1200분의 1이라든가 축적이 뭐에요? 2400분의 1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축적이 뭐라고? 3000분의 1이라든가 아니면 축적이 뭐라고? 6000분의 만약에 1이었다면 이런 지역은 뭐에요? 땅값이 싸니까 면적은 1제곱미터 제곱미터 이 단위까지만 등록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유형의 문제가 이렇게 뭐에요? 첫 번째 유형의 문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에요. 자 왜? 문제가 뭐에요? 유형이 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딱 하나씩만 이렇게 나오니까 그 유형을 잘 뭐에요? 유형을 잘 봐 두셔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재작년에 나왔던게 그거에요. 자 재작년에 나왔던게 뭐냐면 축적이 600분의 1지역에서 면적을 상체해 보니까 0.050제곱미터가 나왔다 하는게에요. 그러면 면적이 자체가 뭐에요? 0.1도 안되죠? 0.1 미만일 때는 얼마를 하라고 0.1제곱미터로 등록을 합니다. 그럼 종전에 전에 시험문제 나올 때 뭐라고? 축적이 자 이렇게 뭐에요? 1200분의 1지역이죠? 이 축적이 1200분의 1지역에서 면적을 산출해 보니까 0.4제곱미터가 나왔다 하는게에요. 그러면 0.4제곱미터가 나왔으면 최소 면적을 얼마를 하라 하는게에요. 1제곱미터로 하라. 1제곱미터 미만일때는 1로 하고 0.1제곱미터 미만일때는 0.1제곱미터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미만일때는 제곱미터로 하라. 이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를 하라. 0.1을 하라. 이게 첫번째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번째 유형의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에서 면적을 산출해 보니까 123.45제곱미터가 나왔다 하게 되면 어디까지? 소중한대까지 끝나야 되니까 이 뒤에 0.05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뭐에요? 0.0 이 05있죠? 이 05보다 작으면 4, 4, 4, 4 구하게 되면 일단 이거는 뭐에요? 0.05가 안되죠? 안되면 뭐에요? 0.5 미만이라면 무조건 버리는거에요. 그럼 만약에 0.051111을 하게되면 이건 0.05보다 무조건 조금이라도 크잖아. 크면 무조건 올리는거에요. 근데 0.05로 무조건 올리면 0.1이 올라가면 자 0.1이 뭐에요? 자 명등당은 뭐에요? 공시지가가 실거래 금액이 아니라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가 1억 8천9백이에요. 0.1을 하게 되면 2천만원도 돼요. 그러니까 세금 더 내야 된다는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번째 유형의 문제가 자 이렇게 면적이 1조 123.45가 산출되면 이 끝수가 있죠? 솔점 아래 이 제곱미터 이 한자리 숫자가 자 2, 4, 6, 8죠? 0이나 뭐 0, 2, 4, 6, 8, 0 뭐에요? 짝수가 나올 수 있죠? 자 이런식으로 자 0, 2, 4, 6, 8 자 2, 4, 6, 8 이렇게 짝수가 나오면 이거 버려요. 그 다음에 자 1, 3을 치고 있죠? 뭐가 나오면 홀수가 나오면 뭐하라는게 이거? 올려달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로 자 이렇게 뭐에요? 123.4 짝수니까 뭐하다는 얘기에요? 버리고 만약에 뭐에요? 자 얼마라면 120 얼마 3.75제곱미터라면 이게 홀수죠? 올려라는 얘기에요. 이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마찬가지에요. 이쪽도 자 456점 자 5제곱미터에요. 짝수니까 여기까지 끊죠? 1제곱미터니까 버리고 이게 만약에 뭐라면 자 예컨대 자 이게 만약에 뭐 2라면 홀수죠? 아 짝수죠? 버리고 이게 3이면 홀수죠? 올려라는게 자 이게 0.5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만약에 뭐에요? 자 0.5도 안되면 버리고 0.5라면 뭐에요? 올리고 그죠? 이게 올린다는게 이게 세 번째 유형이에요. 초과하면. 그래서 우리가 자 3년 전에 문제가 얼마나 왔어요? 자 축척이 600분의 1 지역에서 면적이 뭐에요? 자 1200 1029점 1029점 뭐에요? 51이죠? 그죠? 어디까지? 여기까지죠? 0.051이죠? 5일 0.05 보다 크죠? 무조건 뭐에요? 올려야 된다. 자 이 유형이 가장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게 측량 대상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 면적의 단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문제 보시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45페이지에 48번 문제가 그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라 그랬어요. 왜? 축척이 1200번인데 1제곱미터 미만에요. 1제곱미터 미만이 있으면 뭐로 한다 그랬어요? 1로 한다. 답이 3번이라 그랬어요. 자 유형이 몇 번째 유형이라고? 첫 번째 유형의 문제 이 유형의 문제다 그랬어요.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도 안되면 뭐에요? 1로 하라는게 1도 안되면.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는 자 경계점 좌표등록부라고 써있으니까 뭐라고 써있다고? 경계점 좌표등록부로 써있으니까 축척이 얼마라는 얘기니까 500분의 1이라는 얘기고 자 어디 면적을 등록할때는 소점 아래까지 등록을 해야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면적을 상출해보니까 1029.51이죠? 방금 이 얘기죠? 이게 몇 번째 유형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유형이라 그랬어요. 1029.51이니까 0.051이니까 0.05 보다는 뭐에요? 조금이라도 더 크니까 자 0.05를 초과하니까 무조건 위에 올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짝수올수가 안 따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라고? 1029.6으로 해라. 몇번이 답이라고? 4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또 경위 측량방금에는 지저확정 측량 무슨 단어가 눈에 띄어요? 지저확정 측량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축척이 얼마라는 얘기고 500분의 1이라는 얘기고 면적이 얼마 나왔다고? 740점 이렇게 뭐에요? 700 740점 740점 45제곱미터가 나왔다. 이렇게 4 5 얼마가 나왔다고? 제곱미터가 나왔다. 소점 아래까지 끊죠? 끊어요. 이게 뭐라고? 짝수죠? 짝수 짝수니까 버려줘. 730이죠? 40이 아니라 얼마? 730점 45 730점 4 라고 등록합니다. 730점 몇 번이에요? 2번이 답이다. 자 그러면 당연히 뭐에요? 당연히 넘겨보시면 몇 번에 51번을 보시면 뭘 보시면? 51번을 보시면 지족도의 축척이 얼마? 600분이라 그랬어요. 자 면적이 600분의 땅값이 비싸죠? 325.5 아까 똑같이요? 1029.5 세 번째 요형 있죠? 일단 무조건 뭐에요? 초과하니까 올려서 325.6 이라 325.6 있죠?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디에 52번 문제에 지족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일단 면적은 우리가 이제 자 거기에 지족공부에 배우겠지만 이 지족공부에 이제 그거 외우셔야 돼요. 면적 나오면 면장님이라고 외우는 거에요. 면장님. 그래서 면장님 외워갖고 면적은 대장에만 있어요. 어디에 경계점 잡혀서 표현은 없어요. 어? 그래서 일단 지족공부에 등록사항은 암기만이 살 길이다 하는 생각을 꼭 하시고 암기하면 그냥 탁탁 눈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와서 어? 문제 뭐에요? 문제에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암기 안하고 생각하려고 하면 생각하게 되면 시간도 버릴 뿐더러 실수해서 틀려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틀린 것을 하게 되면 면적은 토지대장에 있지 경계점 잡혀서 등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축초기 600분의 1은 비싸니까 자 그 지역의 소지 면적은 제곱미터 한 자리로 등록한다. 맞고 그러니까 제곱미터 이렇게 제곱미터 제곱미터 뭐에요? 이하 이하 한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 그 다음 3번 축초기 1200분의 1 지역은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로 한다고 그랬죠? 1도 안되면 1로 하고 마찬가지에요. 6천분의 1도 1도 안되면 1로 하고 자 그럼 경계점 잡혀서 분은 땅값이 뭐하는 지역이니까 비싼 지역이니까 0.1까지 해야 됐죠?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로 한다. 맞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자 53번은 뭐에요? 53번은 그냥 그냥 안 풀어두세요. 참고로 혹시 참고로 어떤 수석을 목표로 하는 사람 수석을 목표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창고를 한번 풀어드리는 거에요. 참고로 다만 우리가 뭘 계산하기 위해서 뒤에 거는 필요 없구요. 앞에 그 자 500분의 2니까 비싸니까 276.75니까 연습하려고 이거는 연습하려고 그런거에요. 지금 당연히 이거 봐야되니까 그러면 그러면 276.75죠? 뭐라고 200 에 76.5에요. 7호 얘기에요. 어디까지 축축이 500분이니까 솔점이 한자리까지 잘라야 되죠? 그 뒤에 0.05로 어떻게 철 것인가 홀수죠? 홀수니까 올려라니 276.8입니다. 얼마라고 276.8이에요. 8 1번 아니면 자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러면 자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과 지독도상에 4cm 3cm 있죠? 자 축축이 얼마라고 500분의 1에요. 4cm 3cm 이깁니다. 축축이 뭐에요? 500분의 1을 토지를 줄여갖고 어디에 이 40cm 30cm 4cm하고 몇 센티로 3cm로 들어왔으니까 이걸 뭐에요? 미타로 바꾸면 4 5 뭐에요? 20 그래서 똥 2개 자 공 2개죠? 4 5 20에 비해서 2000cm다 그죠? 3 5 얼마? 15 그래서 뭐에요? 1500cm다 1500cm 2000cm는 20m고 1500cm는 뭐에요? 자 15m를 이렇게 뭐에요? 센티로 자 센티로 이렇게 도면상에 센티로 500분의 1씩 줄여갖고 도면상에 등록해 놓은거에요. 그럼 당연히 면적이 뭐에요? 가로 곱하기 세루니까 2는 20 300이죠? 300 그래서 280 276.8과 300이 어디 나와요? 그 3번에 나온다 이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자 54번 문제는 토지표시에 관한 설명지 뭐한것은 틀린거에요. 이런게 종합적인 문제에요. 종합적인 문제에요. 뭐하고 뭐가 지본이라고 하는거 하고 지목이라고 하는거 하고 이게 짬뽕에서 다 나왔다는 문제에요. 다 나온 문제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에요? 등록전환이라고 해서 지본을 부여할 때 등신인본부라 있잖아요. 인본부 인접지본본에 뭘 붙여요? 부본 붙이는게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속성관총은 직권으로 토지표시 이동현황을 조사할 때 잘 보세요. 토지표시 이동현황이라고 토지이동현황 자 뭐라고 토지에 토지에 무슨 현황이라고 토지에 이동현황이라고 이렇게 뭐에요? 딱 앞에 써놓고 나서 이동이라고 동일화 써있죠? 자 이동현황이라고 이게 딱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이동현황을 조사해서 지목등을 결정할 때 토지이용현황조사개혁을 수입한다 써놨죠? 그래요.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아직도 살았어요. 계속 이 문제 내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한 글자 고치고 요즘 최근 들어와서는 두 글자를 고쳐요. 두 글자 고치니까 절대 뭐라고 이용이 아니라 뭐라고 이동현황조사개혁 근데 시험장 가면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뭐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연습하고 많이 그냥 반복해서 많이 풀 수 밖에 없어요. 자 그게 틀린 것이 그 다음에 지목은 일필일목이고 주지목 추정이고 절대 지목은 일시적인 변경에서 지목을 자 새로이 부여할 수는 없어요. 바꿀 수 없다는 게 자 그 다음에 그 4번 자 면적 단위로 제곱미터로 면적 단위 제곱미터라고 경계점 등록법 시행지역은 등록하는 지역은 토지 면적이 뭐에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0.1까지 간다니 제곱미터 뭐라고 이하 한 자리 0.1까지 가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경계 도로미 국어 등에 토지의 절초단 부분 있을 때는 경사에 뭐라고 경사에 상담부 경사에 뭐라고 상담부에 관한 얘기다. 경사에 뭐라고 상담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거기 55문제 오른거 그랬어요. 오른거 그랬는데 자 뭐라고 하시냐면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경계명의 좌표는 토지 동일수도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지금 뭐에요. 자 이 등록상에 관한 얘기를 보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생기면 자 토지 소유자가 답이라고 하는 자기 토지에 뭘 줬어요. 집을 집니다. 집을 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 대장에 대장이 뭐에요. 소유권자 갑이란 사람이 자 이 답이다가 뭐에요. 몰래 뭐라고 집을 져놓고 세금은 뭐로 내고 싶어요. 이거 이 답으로 내고 싶다. 그 얘기했죠. 근데 소관청은 세금을 정확히 받아야 되니깐 자기 관내 뭐에 대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생겼는지 이동이 생겼는지 달라졌는지 그 현재 상황을 현황을 뭐에요. 현황을 뭐하는 이 조사는 뭐에요. 이 계획이라고 하는걸 수립하고 싶다. 수립한다는 얘기에요. 회의가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뭐에요. 계획을 수립하고 누구한테 이 갑이란 사람이 자기 답에다가 지금 뭐에요. 신고하자면 이동현황조사학을 출입해서 직권으로 직권으로 조사에서 등록한다. 그러니까 직권조사 등록한다. 그래서 이 토지소유자는 뭐가 생기면 이렇게 뭐에요. 니네 논에다가 집주어서 토지에 이동사항이 생기면 자 이동사항이 생겼죠. 이동이 생기면 뭐하라니까 이거. 신청하라니까 신청 신청하라니까 자 만약에 뭐에요. 신청하라니까 그런데 만약에 뭐에요. 뭐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아니하면 뭐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아니하면 뭐하겠다 이거 직권하겠다 뭐하겠다고 직권하겠다 신청하지 아니하면 뭐하겠다 이거 직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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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직권하기 위해선 누가 소관청이 자기 관내 토지에 뭐가 생겼는지 이동이 생겼는지 그 현재 사항을 뭐하는지 현황을 조사하는 뭘 수립한다 이래요. 계획을 수립한다 그런 얘기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에요. 자 첫째 줄에 읽을 때 토지동이 생기면 신청하라 신청이 없으면 직권하겠다 그게 1번 얘기에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접경계 자표는 뭐가 생기면 토지동이 있으면 자 소유자가 뭐라고 토지동 동그라미 치고 근데 뭐에요. 토지소에서 신청하면 누가 받아요. 소관청이죠. 신청 소관청 만약에 뭐가 없으면 신청이 없으면 뭐하겠다는 얘기에요. 직권조사 직권조사에서 뭐하겠다는 얘기에요. 결정했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거기 또 자 어디에 거기에 지금 아까 어디에서 우리가 뭐에요. 47페이지 54번에서 2번에서 한번 풀어봤지만 자 이렇게 뭐에요. 또 시험문제 이런게 또 나왔다니까. 옛날에 냈던 시험문제를 또 문제집어넣다는 얘기에요. 뭐라고 자 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을 직권조사에서 토지의 지번 지번 면접경계를 결정할 때 자 뭐라고 토지이용 이용계획을 수립한다. 이용이 아니라 뭐라고 이동이라고 했죠. 이동 그래서 일단 1번은 당연히 옳은 것이고 2번은 그것 때문에 틀렸고 이용이 아니라 뭐라고 이동이다. 그랬습니다. 이용이 아니라 뭐라고 이동이다. 그러면 이제 3번은 뭐에요. 3번은 자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할 때는 뭐에요. 지번 변경 사유와 지번 변경 대상 토지에 지번 지목 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서 소관청에 신청한다. 이렇게 써놨죠. 잘 보세요. 우리가 자 누구 시 도이사 또는 뭐에요. 시 도이사 또는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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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있죠. 시장에 대해서 뭐에요. 승인 얘기. 자 그러면 이렇게 시 도이사 또는 대도시장에 승인 얘기 나오면 항상 앞에는 뭐에요. 이 말이 나오면 이 말이 나오면 앞에는 꼭 뭐가 나와야 돼요. 반출 종일이 된 지속공고를 밖으로 빼내는 거. 반출 물론 천재지변은 작년에 나왔죠. 천재지변은 천재지변과 승인 절차가 있으면 밖으로 빼낼 수 있어요. 반출 지번 변경 지번 변경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몇가지 이 세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자 그러면 반지추적 반지추적을 그렇게 또 만약에 외워놓고 시험문제 나왔을 때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지번 변경을 소유자가 신청한다 라고 말잔된 얘기에요. 지번 변경은 소관청이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시 도이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거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절대 소유자가 지번 변경하려면 뭐에요. 이런거 신청한다. 이거 말잔된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일시적인 용도의 사용자 경우에 토지 소유자에 신청했을 때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뭐에요.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변경. 우리가 대표적인게 뭐냐면 대표적인게 자 예컨대 임야에서 이렇게 뭐에요. 임야에서 자 흙을이나 돌을 채취래요. 토치장 최석장 있죠. 자 이렇게 돌이나 뭐에요. 돌이나 자 이 뭐에요. 흙을 채취한다. 토치장 최석장. 근데 이걸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상회복 시킨다는건 일시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어 그건 뭐에요. 지목이 바뀌는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뭐라고 그냥 임야에서 하면 임야라고 하지. 자 잡종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듯이 절대 지목은 일시적으로 임시적 용도를 쓰면 절대 뭐에요. 지목 변경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게. 자 그러면 거기 자 5번에 지족도 축척이 600번의 지옥과 정계춘 자평을 등록하는 지옥은 1표제 면적은 뭐에요. 제곱미터 미만이죠. 미만일때는 1제곱미터 1제곱미터는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자 축척이 얼마 1000분의 1부터 6000분의 1까지가 1제곱미터 미만일때 1로 한다는 얘기지. 자 축척이 뭐라고 600분의 1쪽이죠. 경계점 좌표높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그러니까 0.1 0.1 미만일때 0.1로 한다는 얘기에요. 0.1 미만일때 뭐라고 0.1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에요. 다 틀리고 몇 번만 1번만 옳다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에요. 우리가 자 이게 몇 년 전에 자 3년 전에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여기 첫번째 유형이 이거 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값이 비싼 이 지옥은 자 0.1제곱미터가 최소 면적이에요. 0.1도 안되면 무조건 다 뭐에요. 0.1로 대장에 등록해 최소 면적이랍니다. 근데 면적이 얼마나 나왔다 그랬으니까 자 뭘 할 수 있어요. 600분의 1 동그라미 시고 600분의 1인데 신규등록에 1페이지 면적이 뭐에요. 0.05죠. 얼마도 안된다는 얘기니까 0.1도 안된다. 하게 되면 뭘 하라고 이거 0.1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문제 유형이 이렇게 자 올해 이제 뭐에요. 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한 2년 안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니까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거 하고 둘 중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짬뽕에서 또 다른 다른 뭐에요. 도면이나 이런 다른 쪽에 짬뽕에서 항상 뭐에요. 항상 이 면적을 측량할 때 측량할 때 거리는 실제 지상 위에서 거리를 산출하고 측량 기계를 산출하고 그 다음에 뭐에요. 그 다음에 이 면적은 도면상에서 면적을 산출하는데 이렇게 땅값이 싼 지역은 뭐에요. 싼 지역은 이 전자 뭐라고 전자면적 뭐에요. 전자면적 측정기를 뭐에요. 측정기를 뭐하고 이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하고 어. 전자면적 측정기 그 다음에 이 땅값이 비싼 이 지역의 면적은 경계점 좌표 높으니까 항상 뭐라고 좌표 이 좌표면적 뭐에요. 좌표면적 이 계산법을 한다. 이게 좌표면적 계산법으로 어. 그 내용은 좀 뭐에요. 그 내용은 이제 이해를 해두시고 자 시험문제 나오면 아까 56점 문제처럼 올해 많으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유형이 뭐에요. 유형이 이게 첫번째 유형이고 첫번째 유형이죠. 이게 뭐에요. 이게 두번째 유형이고 이게 세번째 유형인데 어. 가장 뭐에요. 가장 자 아직까지 이게 지금 뭐에요. 이게 지금 뭐에요. 이 이 다발이 있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0.05는 언제까지 이 30의 30의 문제가 나왔고 그죠. 30의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30의 문제가 나왔고 37이 나왔어. 그 다음에 어디 1029 있죠. 어. 그래서 어디 600분의1 쪽에 1029점 자 이 문제는 뭐에요. 이 문제는 언제 27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 시험문제가 이게 가장 이게 30의 27이죠. 이 문제가 시험문제가 올해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제일 높으니까 유형이 세 가지라고 보시고 뭐부터 순서를 따지면 이거를 확실히 먼저 공부하는게 중요해요. 이거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에요. 두번째 이거 보고 이거 보다.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모일 때 0. 0.5에요. 땅값이 비싼 지역은 0.1까지 하니까 뒤에 뭐라고 0.05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자 이게 뭐에요. 앞에 수가 100 뭐에요. 20 뭐에요. 120 3.5라고 예컨대 뭐에요. 이게 홀수니까 뭐하고 올리고 이게 뭐라고 짝수라면 버리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땅값이 싼 지역에 얼마 자 400 뭐에요. 50 몇 점 7.5하게 되면 이게 홀수니까 뭐하고 올리고 이게 4라고 나왔으면 5하게 되면 이건 짝수니까 뭐하고 버리고 자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자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는 특히 이 등록사항 중에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있죠. 이 4개의 파트에 대해서 자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 꼭 시험 문제에 최소한 뭐에요. 2문제에서 3문제는 꼭 나오니까 12문제에서 2문제 3문제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에요. 많이 나온 거니까 여기 집중대로 잘 보셔야 돼요.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